안녕하세요. 날씨온 이마정입니다. 6월 6일부터 13일까지의 날씨입니다. 이번 예보기간 중 9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지역의 날씨입니다. 서울은 구름 많이 끼는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텐데요. 아침에는 17에서 19도의 분포로 시작을 하겠고, 한낮엔 30도 안팎으로 기온이 올라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10일 예보였습니다.